그래서 이 노래는 동생이 인생이 더 큰 일을 합니다. 지금 여기서 어피를 올리면 다른 사람 합시다. 네. 아, 그렇게 하시네. 아니, 내가 어디서 안 오지. 이게 다 안 오지. 어이구. 또 본사는 또 한 번 보여야 해요. 하아.. 너무 죄송한데.. 지금.. 조개.. 하나.. 둘.. 셋.. 넷.. 하나.. 셋.. 넷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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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죄송한데.. 아...넷.. 넷.. 아... 넷.. 넷.. 부탁드립니다. 형 지금 13년생이에요. 13년? 13년생? 이차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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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이차.. 다 끝났다 다 잊었다 이제야 너를 지운다 참 길었던 참 힘들었던 이차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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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역시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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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it Radio 한글자막 by 한효정